뭐야, 뭐야. 아, 아. 오빠. 왜? 오빠가 술 시켰어? 네. 오빠가 술 시켰어? 네. 어, 어. 애들 먹어야지. 우와! 우와! 어, 이게 뭐야, 이거? 동생들이 너무 지당이었어. 아, 아, 아. 너무 지당이었어. 아, 그러면서 이제 슬쩍 편승하려고 그러는구나, 저진도. 저는 소주를 안 먹으니까. 왜 이렇게 얼마나 시킨 거야? 아니, 애들이. 애들이 술을 잘 마셔. 아니, 사람, 저렇게 술을 시킨 사람처럼. 아내가 이제 벌써부터 이제 좀 긴장이 되죠. 나는 처음 봐도 돼. 놀랐다, 놀랐어, 지금. 다행이야, 처음이어서. 진짜. 난 자기한테 항상 처음이고 싶어. 다행이야, 처음이어서. 진짜. 난 자기한테 항상 처음이고 싶어. 처음이어서. 저거 갖고 오든지 말든지. 아니, 지금 두 분 오신다고 그랬잖아. 후! 아, 전진. 다 들어. 우와, 무거워. 무겁지? 도대체 이게 얼마나 허리 다치겠다. 그러니까. 이거 정말. 오! 후! 암 해피. 진짜. 맥주가 많으니까 기분이 좋네. 마시다가 이제 모자란 거보단. 그래, 그래. 아니, 24개의 박스가 짧은 캔이 아니라 긴 캔이가. 500짜리야. 삼촌 지켜. 그렇지. 삼촌? 삼촌? 삼촌 지켜. 응. 지킬 거지? 이거 진짜 맛있다. 응, 지킬 거야. 우리 애기는. 좋하니까. 오, 오천 마셔도 잘할 거야. 응,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뭐. 아, 참 자랑은 사겠지. 아무리 친구들이 와도 지키겠지. 동생들이거든? 동생들이 와도 지키겠지. 동생들한테 모범 보여주면 좋겠다. 동생들한테. 어머, 어머, 어머. 내가 알게. 아, 반응하네요.